간서를 부려야지 간서를 부려야지 야 나이스 나이스 고마 우체국 안녕하세요 탈인형 채널 PD 아하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드게임판 보신 적 있죠? 주사위를 던져서 건물을 짓고 상대방을 파산시켜서 이기는 모바일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입니다 이번 저희 고마 우체국에선 모두의 마블의 대표 캐릭터인 개구쟁이 데니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삼촌 데니스는 한국의 인기 유튜버 촌명링님과 짤투님 채널에서도 출연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귀여운 녀석을 만나러 가볼까요? 데니스 캐릭터를 탈인형으로 만들기 위한 도식화입니다 헤드는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원단은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정합니다 현재 헤드의 마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볼터치는 캐릭터에게 생기를 보름했죠 데니스의 헤드가 완성됐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입니다 하지만 시창이 좁아 잘 보이진 않겠네요 다들 어렸을 때 이런 머리 스타일 한 번씩 해보셨죠? 두 가지 버전의 안대를 추가로 만듭니다 기존 헤드에 씌울 수 있게 말이죠 망토가 달린 귀여운 옷도 완성됐습니다 최대한 기존 캐릭터의 옷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입어보겠습니다 상의와 하의를 입은 후 앞치마를 해줍니다 아니 망토를 해줍니다 귀여운 모듀의 마블 캐릭터 데니스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대를 안한 데니스는 약간 어색하죠? 안대를 착용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에서 보던 익숙한 데니스 같네요 다른 버전의 안대도 착용해보입니다 내친김에 주사위 던지는 모션을 부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요 주사위가 좀 더 큽니다 귀엽네요 다음에는 더 귀여운 탈인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